자 이렇게 해서 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어떤 어떤 각도로 한번 그려 볼까요 뭐 너무 다양한 각도가 많아서 측면인데 약간 아래에서 바라본 측면으로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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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깁니다 귀가 요렇게 위쪽으로 들어올려 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 졌어요 자 측면 그리고 여기가 측면 이었으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동그라미의 전체적인 어 면적을 다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저렇게 내려가서 콧구멍 아니야 너무 너무 높았어요 자 콧구멍 그리고 입은 한 요정도로 이렇게 먼저 이 앞부분에 있는 어 요 주둥이 주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 주둥이부터 먼저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술을 약간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이렇게요 아 근데 요 약간 아래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니까 요 위쪽에 있는 코랑 입술이 조금 더 가까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비공개로 된 영상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직은 볼 수가 없고요 어 칼국수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비공개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10시에 오전 10시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6강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내일은 7-1강 7-2강이 이제 30분 텅으로 10시 10시 반에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연재 형식으로 오픈이 되니까요 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10시 쯤에 자 이렇게 살짝 그리고 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 일자 일자 흐름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흉쇄유돌근 이렇게 내리시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아래쪽에 있는 턱에 요 어떤 각도라던가 요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는 이제 나중에 색칠을 할 때 그림자 처리를 할 때 그림자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훨씬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쵸 자 지금은 어 얼굴 그리는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얼굴 그리기 기법 얼굴을 만들어내는 과정 요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쪽으로 쭉 들어가서 어 이렇게 뒤통수 부분을 요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목 뒷목 뒷목 쪽을 요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흉쇄유돌근 안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하게 묘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어차피 요 정도 각도면 어 요 승모근이 이렇게 살짝 가려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밑에 입술이 훨씬 더 두껍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눈썹이 요렇게 아우 자세한 설명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죠 왜냐면 전달하는 입장에서 잘못 전달하면 안되니까 제가 더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약간 눈도 약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얼굴 그리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로우툰 아카데미의 포도인체를 수강을 하시면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신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띵띵 약간 좀 뾰루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올려줘야지 조금 더 부드러운 듯한 느낌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까지 해서 네 가지의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우 목이 좀 건조해졌네요 그래서 한 영상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그림을 다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리고 방향성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마를 그리고 귀를 그리고 입술을 그리고 이제 턱을 그리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 그리고 다양한 각도,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의 얼굴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응용하는 과정, 얼굴 그리는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Start tutti 만들어 볼게요 percent Story 畫 Sage